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2027년 통합을 마무리하고 지역 산업과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거점 대학으로 발료둠할 계획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가 글로컬 대학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글로컬 대학 30 사업 실행 계획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혁신선도 대학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 비전을 먼저 보여주며 지역 내 모든 대학의 발전을 이끌고. 통합 추진을 전제로 글로컬 30에 선정된 충북대와 교통대는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7년 3월까지 대학 통합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대학에는 올해부터 5년간 한국당 천억 원이 지원되면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 산학협력 사업 추진 등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 혁신 성장에 허브가 되는 특성화 분야를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계획이 주의했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와 지역 기업체 등도 두 대학의 통합과 산학 협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이 두 대학이 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두 대학의 통합을 반대해온 학생들에 대한 설득 작업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